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승계경입니다. 저는 처음 이도하는 캐릭터를 맡았고요. 처음에도 이 친구는 굉장히 자존심이 세고 또 화려하게 여유롭게 풍족하게 살고 싶은 욕망 가득한 그런 캐릭터입니다. 원래는 만만도 있고 나름의 사는 행복을 스스로 살아나가는 그런 욕심이 있는 친구였는데 점점 현실의 벽을 부딪히고 또 녹록지 않은 걸 깨닫고 나서 뭔가 물질적인 것들로 자기 사람의 행복을 찾아나가고 하는 그런 친구인데요. 또다시 이제 낭만을 찾아다시 사랑하는 남자와 만나게 되면서 굉장히 갈등을 겪게 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네, 괌에서 빨간 짧은 일정 쪽에서 찍어야 하는 공연을 다 소화해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빡빡하게 촬영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특별한 에피소드는 없는 것 같고 정말 열심히 촬영했던 기억만 남아있네요. 네, 정말로 지구 행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먼저 나서서 이렇게 조인들께 어떤 확인력을 보여드리겠다라고 맞먹고서 하면 사실 봉지를 해야 하는 행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어서 저는 제 맡은 공연에 춤도 최선을 다하고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 드리게 또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작품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